이 오순절 운동이 발응을 해서 세계적인 운동이 되고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끼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사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특히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교의 영향을 직접 계승한 그 라인에 있는데 기독론 중심에 신학을 해왔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하지만 그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관심의 초점이었고 제가 농담사만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맹장이나 꼬리표 같이 있긴 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것이 뭐였냐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언급되지 않은 분야가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바르트 같은 사람이 교회, 교회학 웬만한 거 다 썼는데 성령론은 안 썼어요 이런 식으로 성령론이 혹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존재는 하지만 되게 다루기 불편하거나 위험한 것처럼 취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마치 신학성경 27권 책을 다 열심히 읽는 것 같으나 요한계시록을 안 읽거나 설교 안 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최초로 물론 그 맹안들은 앞에 있었긴 하지만 적어도 성령을 현대 신앙하는 신앙인들과 교회 안에 성령을 회복시킨 것 성령이 우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일체 구조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도록 해 준 것은 오순절 성령운동의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성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말은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거나 잘 모르는 이런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순절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 운동이 부정적 영향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만 적어도 아까 말은 세속화 시대가 진전이 돼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혹은 다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맞춰서 카비콕스가 세속도시를 1960년도 후반에 썼을 때 더 이상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기독교 이후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선신자들의 수가 줄고 목회자들의 수가 급감을 했는데 그런 서구 기독교 안에 다시 기독교가 살아나도록 불씨를 다시 지핀 것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독교와 상관이 없었던 지역 오랫동안 이슬람이나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나 전통정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주 마이너한 지역에서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활성화됐던 라틴 아메리카나 동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살아나도록 하는데 오순덜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다시 기독교가 살아나도록 하는 각성운동, 부흥운동을 성령운동이 주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오순덜 운동이 성령운동을 주도하고 기존의 주류교도원들이 또 이 오순덜 운동을 배관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게 되면서 오순절 운동 버전의 성령운동이 성령운동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도 하시고 구속하는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폴틸리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타락으로 무너졌던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전 영역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통전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되는 게 성령운동이란 말이에요 성령운동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윤리도덕적 측면도 있는 것이고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구조도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것의 전제가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정글의 세상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세상이 되는 거 그게 다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운동이 은사주의 운동으로 강조점을 둔 집회이다 보니 운동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일깨우는 데는 큰 역할을 했으나 그래서 방언하고 신유하고 입신하고 축기하고 이것이 은사주의 운동의 트레이드마크인데 그게 곧 성령운동인 것처럼 이것이 성령운동의 전부인 것처럼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을 마치 그런 신비주의 운동으로 오해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우리의 성결운동이나 사회개혁운동이나 환경운동이나 생명운동 전체가 다 성령운동인데 이런 것들은 성령운동에서 배제돼 버린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성령운동이 끼친 병폐는 성령운동을 은사주의 운동으로 환원시킨 거다 축소시킨 거다 그래서 성령을 오해하게끔 만든 것은 큰 부작용이다 저는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성령운동을 한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